지난 수요일 뉴젠 교육관 오픈 및 민들레 선교회 이춘인식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드백 해주시기를 매 순서마다 은혜였지만 특히 중국 제자들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라는 특송을 불렀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정말 행복하시겠다고 이렇게 귀한 중국 제자들이 어디 있냐고 중국 제자들이 선교사님의 은퇴를 리스펙하기 위해 중국에서부터 직접 온 것도 너무 대단하고 중국 제자들 중 12명이나 목사가 배출된 것 또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연신 감격하여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중국 제자들의 열매만을 볼 때는 제3자가 보기에는 정말 행복하고 감동적이고 마냥 선교사님이 부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교사님 곁에서 국적도 다른 이 한 명 한 명의 중국 청년들이 헌신자로 세워지기까지 선교사님께서 어떤 희생과 사랑을 베푸셨는지 직접 보았기에 다양한 감정과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어떤 친구들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청년도 있었어요. 그런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로 헌신하고 이제 참 이게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어떤 희생을 했을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맞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결코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썩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기존에 보여줬던 바울의 어조와는 다소 다른 바울의 뉘앙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마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예리한 학자처럼 날카로운 이성의 잣대로 복음을 변증해 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정말 양떼를 살피는 따뜻한 목자로서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요. 어떤 분들은 저에 대해 말하기를 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교 듣거나 또 양육을 받을 때는 되게 냉철하다.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논리적이다. 좀 차가울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시는데 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허당끼가 있네. 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면도 있네. 이렇게 다른 면모들을 피드백해 주시기도 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마치 무릎을 꿇고서라도 제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서 읍수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목회자로서의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의 목양의 태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점이 제가 이제 다음 세대 빌드업을 기초로 이제 우리 서울로 공동체 2024년 섬기미나 목자들을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교회에서 이 소그룹의 리더가 되었을 때도 꼭 본받아야 할 태도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그 큰 행사가 끝났으니까 반나절만 쉬고 그런 것들을 딱 끝내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준비되는 것을 보고 서두르지 말자.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딱 수용될 만할 때의 섬기미들로도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목양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리더는요. 우선 나의 양떼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집을 버리고 우선 양떼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목양의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선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대화하며 같이 식사를 하며 진리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관적인 목양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처럼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에게 뉴젠 교육관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공간이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청년들에게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렇게 복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남겼어요. 지금 공간에 비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카페처럼 1차적으로는 꾸며지겠지만 그 탁자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우석 전도사님에게는 내가 안에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내 신경 쓰지 말아라. 청소년들이 이 공간에 오면 내가 안에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더라도 실내 풋살하고 왁자지껄 해도 좋다.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 등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은 온, 오프라인 공간,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물을 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전도사님 지금 옆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계실 텐데 서전도사님이 약간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제야 안심이라는 듯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예전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며 온라인 게임을 평정했고 어떤 게임에서는 제법 상위 랭킹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청소년 사역하려고 온라인 게임에 발 들여 놓았다가 오히려 사역자가 게임 중독에 빠지는 그런 우픈 사례도 있다던데 주여 이분은 설마 아니지요.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하고 케어하기 위해 그들의 입장이 되어주고 그들이 있는 공간에 찾아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할 때마다 2000년 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 저 같은 놈과 동역하시기 참 힘드시죠. 주님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는데 나의 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과 그때그때 막 바뀌는 감정 이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그러나 나처럼 낮아지셔서 나를 수용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생각할 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런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낫고 천한 말구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리포서 2장 7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증언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목양을 통해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를 비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자기를 비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가서 중국 동생들 양육할 때도 3일 동안 그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다 했어요. 물론 오래전부터 양육받은 동생들은 매일 잘 씻었지만 새가족으로 온 동생들은 웬만하면 씻지 않아서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은 우선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선교의 첫 시작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함께 익어갈 때 마음도 열리고 생각도 통하고 특히 중국인들과는 꽌시도 생겨 따거, 큰형님으로 그들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똑같이 먹고 지낼 때 가족이 되고 따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자면 부끄럽지만 동생들 다 잠들었을 때 밤 11시에 몰래 해운대 온천에 다녀온 것은 안 비밀입니다. 20년 전 중국에 갔을 때는 저 또한 샤워 안 해도 너끈히 버틸 수 있었는데 깔끔한 큰아들과 함께 살다 보니 많이 타락해서 이제 하루도 안 씻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외의 시간들은 그 친구들과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목양의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참 교사는, 참 목자는, 참 리더는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 섬기미로 세워질 때 참 섬기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목양의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났던 때를 회고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사실 바울이 애체에 계획했던 사역지에는 갈라디아 지방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갈라디아서죠. 하지만 그에게 있는 병으로 인해 원래 목적지인 밤빌리아 해안 지역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고 갈라디아의 더 높은 지대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딱 꼬집어 말하지는 않지만 고통스럽고 엄청나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채워주지 않으시는 가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시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힘을 공급해 주었으므로 선한 것이라고 말해요. 떠나지 않는 고통과 무력감 때문에 원인이 무엇이든 바울은 은혜를 더욱 절실히 기대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이 과정들을 곁에서 다 지켜보았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되었고 항상 함께했기에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도 투명하게 드러났고 그러나 그 연약함과 고통의 과정에서도 어떻게 새로운 목양의 기회로 인도함 받았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들을 갈라디아 교인들도 함께 다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루이비통인가요? 그 명품 회사가 전략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루이비통이라는 명품이라면 순전무결하고 아무런 흠도 없어야 된다. 완벽주의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좀 젊은 세대들이 탑 리더십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장이 열리고 혹 뭐가 과실이 생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완전하게 개선되는 과정을 소비자들도 함께 봄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에 더 열광하게 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리더십도 감춰져서 약함이 감춰져서 그게 생긴 게 아니에요. 자신은 심각한 병이 있었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러나 그 병에 좌절하지 않고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그것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고 오히려 바울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방원들 우리의 목양의 대상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약하고 고난받는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통과해내는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싶으시죠? 이 설교 이런 것은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뒷모습보다 더 강력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특히 고난받을 때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자녀의 장래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고난받는 시기를 어떻게 신앙으로 통과해내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방원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참된 영적 리더는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연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새롭게 열어주신 목양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서 통과했기에 자신있게 12절 중반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과 똑같이 되지 않았다면 이 말은 교만한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봤죠. 바울의 연약한 어려움 다 봤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해 가는 것을 함께 지켜봤기에 그들에게 자신있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코로나 기간 동안 살려주셨던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선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다 같이 믿음으로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목양할 때 여러분의 영적 리더십 특히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신앙의 리더십은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이며 어떤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도 새로운 목양의 기회를 계속 열어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런 목양의 태도는 내가 위기 중에도 새로운 목양의 기회를 창출해냈어라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대로 이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은 목양은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전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물론 지혜를 발휘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리더는 시간과 자원의 청지기가 되어 잘 활용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오늘 본문의 사례는 힘을 쭉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대폭 수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 혹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실수, 재난, 공경, 무산된 계획을 통해 우리의 정교한 행동과 계획보다도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개인적인 예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목회의 열매를 결코 자랑할 수 없었겠죠. 왜냐? 그는 처음부터 그곳에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병 때문에 밤빌리아 지역에 있을 수 없어서 고산지대로 옮겼다가 도착한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예기치 않게 다음 세대 교사가 되었고 목자가 되었고 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전하다 양떼들에게 배척받아도 감수해야 합니다. 내 성격 때문에 배척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다가 오늘 본문이 안타까운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목회자인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적대적으로 돌아섰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부터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어요. 우리 14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의 병이 무엇이었든 아마 남들이 보기에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그의 병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시험이었고 따라서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를 자연히 업신여기거나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영접하되 천사나 심지어 예수님께 하듯 존중하며 친절히 대했습니다. 사역 초기의 바울은 그들에게 그런 따뜻하고 너그러운 영접을 받았어요. 혹자는 바울의 병을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의 연약함을 신이 감당하려는 그런 자비와 사랑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변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황당한데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진리만을 고수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배척을 받게 된 거예요. 16절을 우리 한번 주목해 봅시다. 16절.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있죠. 목사님 회계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그런 거 말고 그냥 저에게 제 귀를 즐겁게 해줘요. 너 뭐 해도 다 괜찮아. 이런 말씀 좀 들으면 안 됩니까? 대놓고 배척하진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배척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전한 참된 말,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신칭의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조건에 행위를 교묘하게 결부시킨 율법주의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침투했어요. 10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그런 율법의 행위가 플러스 되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종교적 행위가 플러스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승배가 존재해요. 바로 누가복음 15장 비유에 나오는 탕자와 탕자 큰형 유형입니다. 탕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유형, 큰형은 종교를 통해 자기 공로로 구원을 이루려는 유형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상승배예요. 행위로 얻는 의는 언제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종교의 우상과 종노릇이 불신앙의 우상과 종노릇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친구 아예 그냥 하나님 떠나서 으쌰으쌰 쾌락주의로 사는 쟤보다 내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종교와 담쌓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지만 종교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안타깝게 했던 인물들도 종교인 바리세인들이었죠. 교회 출석, 사역, 성경읽기 등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는 것이지 마치 이것들을 자신이 잘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한다면 종교 행위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잘할 때는 타인을 비판하고 잘하지 못할 때는 한없이 자신을 정죄하는 형태가 반복된다면 내 수술을 점검해 볼 때 율법주의의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거짓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말세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원어적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아첨하여 여러분을 크게 보이게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을 크게 보게 하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금의 에너지로 하는 사역에서는 그 리더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추종자들이 없어도 됩니다. 구원이 믿음을 통해 온다고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리더들도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하지만 행위를 통해 구원을 획득하라고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첨하고 점수를 따지만 점점 리더에게 잘하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해서 미혹시킵니다. 신천지 등 이단들의 행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미 미혹시켰기 때문에 바울이 진리를 말할수록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본문이 바울이 처한 현실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저에게 양육을 잘 받았다가 신천지에 완전히 빠져있는 청년 제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만희에게 충성해야 14만 4천에 들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그 청년에게 미혹된 청년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그 청년은 조우연 목사가 완전히 타락해서 이만희를 비하하고 욕한다고 저는 점점 더 배척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가슴 아픈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을 배척한다고 결코 진리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9에서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참된 리더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혹 내 안위에는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추종자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저 진리를 전하기 위해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참된 리더입니다. 사역의 열매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자 사역의 열매로 내 추종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자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제자들을 오히려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며 진리가 흥한다면 나는 쇠하여도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참된 영적 리더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바울을 통해 배우는 모범적인 목양의 태도 이런 류의 설교를 들으면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이 교회에서 섬기미하기 참 쉽지 않겠네 이런 높은 기준 좌절하기 쉬워요. 언뜻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면 좌절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통, 위기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으셨어요. 한 길을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셨던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들였던 겟세만의 고뇌의 기도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장은 제자들도 떠나고 군중들이 반발하고 달려들어도 언제나 진리만을 선포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께 이런 목양을 받았기에 자신도 그렇게 목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 그런 사랑과 목양을 받아왔기에 우리도 우리의 사랑방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목양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 이렇게 양떼들을 사랑하며 목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자 윌터 한센의 통참력 있는 그를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우리 모두를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따뜻한 영접은 싸늘한 냉대로 확 돌아섰다. 이는 목사들과 교회들 양쪽 모두에게 엄숙한 경종을 울린다. 목사들은 자신들이 일관되게 진리를 가르치기만 하면 언제나 따뜻한 영접을 받을 것이라고 너무 순박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면 언제나 일부 사람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따른다. 교인들도 조심해야 한다.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에게 처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던 교인들도 진리가 양날검처럼 배면 어려운 시험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잘못을 지적받을 때일수록 교인들은 목사에게 충절을 지켜야 한다. 귀에 거슬리는 진리임에도 목사가 용기를 내어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이 질문 앞에 언제나 주님 편을 변함없이 선택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